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 차! 안녕하세요! 저희는 오늘 시아 언니의 보컬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! 와! 오늘 주은이가 와서 응원 또 해주고 저 노래 한 번 끝날 때마다 물도 주고 이렇게 저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촬영 현장에 주은이가 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, 저는 시아 언니 반응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잘 끝냈어요 뭐 괜찮으신가요? 네 안 괜찮으신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몰래 몰래 사진 찍었거든요? 나중에 이 영상 공개되면 제가 비하인드 컷 공개할게요 그래 근데 솔직히 주은아 이번에 내가 항상 부르던 스타일이 아니었잖아 맞아요 어땠어? 어땠냐면 솔직히 언니가 내가 흔한 척을 막 하는 거예요 아 뭐야? 아 왜 그래?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이미지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되게 쿨한 노래래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막 제스처도 하고 막 하는데 되게 깜찍한 거예요 야! 아니 오늘은 한 저랑 또래? 정도?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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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꾸하지 못한 사람 같잖아 아니 아니 언니 저 진짜 그래요 주은이가 저한테 시연아 이래도 저는 시연아 잠시만요 그래도 주은이가 있었기에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끝냈습니다 재밌어요 다음 주은이 촬영 때도 제가 놀러올게요 진짜요? 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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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지금까지 방울방울 가 조 잘하셨습니다 tours par sec 와 ipad When you won aproxim ов